3개가 다 좋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투자한 나라가 됐습니다. 내전은 끝났지만 총기 유통으로 강력범죄가 빈번하던 중민은 무법지대였다. 과거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과테말라로 향하던 길에서 그 역시 한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저번에 우리가 사고 당했을 때 거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거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네. 무장강도를 피하던 중 절벽 아래로 차가 전북든 것이다. 여기가 빠진 덤물에. 네, 맞아. 기억나지? 아니, 아주. 생각만 해도 아틀하네, 아틀해. 차가 덤불에 걸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강도지에 전부 총은 대고 있으니까 치우라고요. 치우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회장님이. 참 우물이 좋았죠. 우물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밤에는 절대로 과테말라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난 국판이 있어도. 새벽에 일을 보고. 어둡기 전에는 오죠. 엘살바도르와 국경을 맞댄 과테말라의 까이사 공장. 안녕하세요. 이곳 공장에서는 새 기계를 들여놓기 위한 팍장공사가 한창이다. 그는 남들이 포기하는 위험지대에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다. 투자자들이 적은 곳일수록 사업 팍장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는 최신 박스 생산기계 도입으로 과테말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새 기계 들어오는 게 한국하고 일본에 들어온 기계가 약 700천이 돼가지고 기초공사를 진단하게 해야지만 이 컴퓨터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2천, 3천, 100만 무리인데 지금 이게 들어오면 아마 배로 뛴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주요 수출품인 과테말라는 농산물 박스 수요가 많은 나라다. 열악한 교통상황과 치안 때문에 수시로 납기를 어기는 다른 박스 업체들과는 달리 철저히 대송이를 지키는 까이사는 빠르게 과테말라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마켓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켓 쉐어는 5%뿐이 안됩니다. 이 세 기계가 들어오면 앞으로 15%까지 영업을 해서 케타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살바도르 시에 위치한 한인회 부설 한글학교 엘살바도르 한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작년부터 이 한글학교의 교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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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 기간이 끊은 한글학교의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건축가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야 될까요? 방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하든지 큰 거예요. 모두의 영원이었던 학교 건립을 위해 그는 새 건물을 기증했다. 저희가 교실이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꼭 7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7반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글 학교를 장소를 아마 3월 말에 옮기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아마 영원히 5년, 10년 동안 이사 안 해도 될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안 하셔도 저도 몰랐어요. 학교가 사실 저희가 다 이거 빈대로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사다 보면 또 나가라고 하면 또 다른 데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한인회 회장님께서 또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한인회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저희들 지금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도 왜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DNA, DNA가 한국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엘사우드 살든 미국에 살든 과트말라 살든 여러분들은 한국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을 만날 때 한국인 사람을... 그는 한인 이세들에게 늘 한국인의 자긍심과 뿌리를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낯선 땅에서 그를...